모레부터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지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서 접수 전에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오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모레부터 이곳을 통해 원서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회원 가입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회원으로 가입해 원서 접수를 대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아이디로 접수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연세대는 6일 오후 5시, 서울대는 오후 6시 등으로 대학별 마감 시간이 각각 달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거나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서를 작성했다고 접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용료 결제를 마치고 접수 번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학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도 챙겨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빠뜨리면 지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료를 결제한 뒤에는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 촬영기자1호